쾅! K9 자주포 해발 6872m 실전대반전. 인도 K9 일분 1278폭격의 중 자주포 30문 박살. 하나의 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차린형 자주포를 공개했다. 지난 4월 영국 자주포사업 MPF에서 차린형 자주포인 독일. 캔데스사의 알크즈 155에 패배한 이후 석달 만에 경쟁 모델의 초기 설계를 진행중이다. 하나에어로 출력 수출 상품인 K9 자주포는 우수한 성능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에 더해 궤도형 중장갑 차체를 갖춰 저렴하고 기민한 자주포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될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K9 자주포는 하나에어로의 가장 성공한 수출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1700여대 이상이 생산된 K9 자주포는 9개국 이상의 수출대 155mm 자주포 시장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에는 루마니아의 54문이 수출되는 쾌거를 올린 바 있다. K9은 향후 무인 자동장전 기능을 갖춘 A2,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한 A3로 개량 진행될 계획이다. 하나가 차린형 자주포 개발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K9 자주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 자주포 사업, MPF, 에서 캔디스의 알크즈 155 차린형 자주포에게 패배한 점이 도화선이 됐다. K9 자주포는 마치 전차, 탱, 같은 궤도식 자주포다. 바퀴보다 튼튼하고 접지력이 높은 무한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험준한 산지나 야지 기동성도 우수하고 자주포가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몇 발 쏘고 바로 다음 진지로 이동하는 사후 이소, 슈트 앤드 스쿠트, 전술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포 발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페이드, 스페인, 를 땅에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발사가 가능하여 포 발사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다만 무한 궤도를 사용하는 장갑차와 전차와 같이 궤도형 자주포는 차린형 자주포에 비해서 운용 유지 비용이 비싸고 정비에 필요한 인력도 많다는 문제가 있다. 평상시 작전지역을 이동할 때에도 궤도형 자주포는 별도의 수송 트레일러로 이동해야 하는 반면 차린형 자주포는 스스로 수백 km의 도로를 주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K9과 경쟁에서 승리한 알케치 155는 155mm 자주포 중 최초로 이동식 사격이 가능해 적의 폭격이나 드론 공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었다. 물론 차린형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인 경제성 측면에서 궤도형 K9보다 오히려 모자란 점이 있다. 또한 다른 차린형 자주포와 달리 중량도 무겁지만 K9 자주포와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화에어로는 향후 펼쳐질 수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수출형 차린형 자주포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9일 창원에서 열린 2024 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에서 한화시스템이 공개한 차린형 장갑차는 개발 중인 KDSM 발사 차량에 K9A2 차기 자주포의 포탑을 개조해서 장착한 것이다. 완전 자동화대 장전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K9A2의 기능을 그대로 계승한 차린형 자주포는 2인 혹은 3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더우위 K9A2의 우수한 분당 사격 능력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여기다가 KDSM 발사 차량은 방탄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및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사막 및 산지 환경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어 차린형 자주포에 요구되는 기동성을 100%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출형 차린형 자주포는 K9A2와 동일한 52구경장포를 장착하고 있지만 향후 K9A2에 장착될 포신이 더 긴 58구경장포도 차린형 자주포에 동일하게 장착 가능하다. 이 경우 차린형 자주포는 유도포탄 적용 시 70km 이상 떨어진 적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차린형 자주포가 독일 RKG-155와 다른 한 가지 점은 발사에 스페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지 후 초탄 사격 시간은 RKG-155보다 약간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식은 또 다른 독일 회사인 나임메탈 X3 차린형 자주포와 같은 방식으로 RKG-155보다 경제성 면에서 우수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나에어로에 따르면 신형 차린형 자주포에 장착된 포탑은 모듈 방식으로 다양한 차량에 장착될 수 있다. 향후 수출국의 요구나 방위사업청에 필요가 있다면 케이스쌤 차체가 아닌 타이건, 타이건, 장갑차에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RKG-155와 사실상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출형 차린형 자주포는 하나에어로의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곧 공고될 수출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과제로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선정된다면, 에즈21 레드백과 같이 수출시장에서 하나에어로의 제품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4일 루마니아 현지 매체 파나틱 등 외신에 따르면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내년부터 루마니아 현지의 K9 자주포 등을 생산할 공장을 추가 건설한다.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아직 공장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8월 완공된 호주 진롱시의 공장, 케이스, 과 유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케이스는 한국 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공장이며, 이번이 두 번째다. 회사는 루마니아 국방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루마니아에서 10억 달러, 약 1조 3,354억 원, 상당의 155mm 대구경 K9 자주포 53운과 탄약 지원용 차량 K10을 생산한다.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회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네도, 회원국 5개국에서 인정받은 K9 자주포의 품질, 가격과 매우 짧은 인도 시간이라는 두 장점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루마니아와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루마니아 기업이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터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럽지사 부사장은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유지 보수 정비, MRO와 함께 생산시설을 설립해 루마니아 기업을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루마니아를 유럽 내 모든 하나 육상 시스템의 생산과 암으로 업그레이드 센터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9와 K10은 루마니아에서 현지 기업 위주로 조립된다. 최초 제품은 2027년 초 루마니아 군에 인도된다. 3. 하나에어로 추진장약 6673억 원 투자 나선다. 25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6673억 원을 투자해 추진장약 공장을 증설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지어진다.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추진장약은 포신 내에서 포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화약이다. 추진장약은 자주포, 박격포 등 포탄과 관련된 모든 것에 다 들어간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맞춰 추진장약도 함께 각광받고 있다 보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에 나선 것이다. 해당 공장은 충청권 사업장에 지어질 예정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추진장약은 K9 자주포, 박격포 등 포탄과 관련 있는 제품에 다 들어간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포탄 수요에 맞춰 자사도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 방식으로 충청권에 새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후티방군 러첨단 미사일 도입 극비회담 이란 중재 예멘 후티방군이 이란의 중재로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제 대한미사일의 이전을 위한 러시아와 후티방군의 비밀회담이 이란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각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P-800 오닉스 미사일의 수출형인 야혼트 미사일로 러시아가 이 무기를 후티방군에 제공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300km로 탐지를 피하기 위해 음속의 2배 이상으로 바다수면 위를 스치듯이 날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후티방군의 회담에 대해 알고 있는 2명의 중동지역 당국자는 양측이 올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최소 두 차례 만났다며 야혼트 미사일 수십기를 제공하기 위한 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몇 주 안에 테헤란에서 추가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가 후티방군에 미사일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후티방군은 이란을 중심으로 네바논 무장정파 해지 몰라 이라크 민병대 등과 함께 이스라엘과 서방에 맞서는 저항의 축의 일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무인기 드론와 미사일 공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축의 일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무인기 드론과 함께 이스라엘과 서방에 맞서는